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베툰스쿨의 특집코너입니다. 특집 금왕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4분부터 들어주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란지입니다. 저는 휴제를 끝내고 연재에 들어간 만화가 이종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벨게이트가 열렸지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뭐가요? 1화부터 220컷 세봤는데요. 180컷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220컷 아니에요? 첫 번째 버전이 220컷이었고 뒤에 40컷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저 오늘 수업시간에 220컷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되게 표정이 안 돼요. 뭐 그것도 얘기했어 또 그래. 그것도 얘기했어. 바로 또 써먹어야죠. 다음번에 AS 해주세요. 아 그럴게요. 180컷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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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화를 합치는 바람에 좀 길어졌는데 첫 번째 버전이 220컷이었는데요. 40컷을 빼서 3화인가 어디를 밀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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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컷이 되었습니다. 저 미리 보기로 이미 4화까지 봤어요. 아 쿠키도 구우셨어요? 네. 쿠키를 또 열심히 구웠죠. 아 지인들 쿠키가 꿀맛인데. 감사합니다. 고객님이시구나. 네. 고객님. 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웹툰 쭉 보면은 미리 보기가 한 5화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3에서 5화. 예를 들면 인간의 온도 그리고 있는 뭐 우리 양세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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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화를 깠더라고요. 돈 벌겠다는 거지. 이야 대단하시네. 돈을 위해서 5화를 까면. 알짜시네 알짜. 불안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세이브를 선택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미리 보기 깔려면 6화도 깔 수 있어요. 좀 더 까세요. 아 근데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 나중에 까이더라도. 나중에 미리 보기를 늘릴 생각도 있어요. 문제가 없이 제가 잘 진행을 했다면 미리 보기를 늘릴 생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요. 일단 그 연재를 오랜만에 시작했더니 감각이 돌아옵니다. 어떤 감각이요? 내가 돌았구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근데 늘 누구나가 다 뭔가를 고대하던 것을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약간 느낌이 달라서 좀 더 겁나요. 댓글에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예민한 얘기한다 이 사람. 아 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단골 컨텐츠 있잖아요. 악플 읽기 놀이.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언제나 제가 고거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거군요. 그런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대놓고 공부하자면 네이버 웹툰 금요 웹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닥터프루스트 시즌4. 3년 10개월의 휴제를 뚫고. 3년 8개월이구나. 끝내고. 금요 웹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네. 쿠키 좀 구워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쿠키가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요. 구운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 미리 보기가 굉장하죠. 대박이네. 오 또 구워야겠는데. 이야. 자. 그. 여러분 오늘은 방과 후 시간이 아닌데요. 네. 홍란지 박사님과 둘이서 진행하는 특집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오늘 특집이죠. 특집을 하게 된 연휴는 뭡니까? 네. 저희가 원래 롱터뷰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굉장히. 그. 수업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네. 서울에서 만나서 녹음할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이좀봉 교수님께서 연재에 들어가시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또 서로서로 더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롱터뷰를 조금 미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정말 기다리실 만한. 네. 대단한 작가님이 섭외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분을 모셨는지 몰라요. 삼고초로 삼고초로. 그러니까요. 자꾸 거절하고 튕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님이고. 저도. 웹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임하시고. 너무 진지해서 가끔 좀 부담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하실 만한 멋진 작가님이 섭외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를 여러 번 깠어요. 진짜 많이 까셨어요. 과연 이번에 부르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깠냐. 물론 깔 만큼 튕길 만큼 멋진 분이긴 하지만. 이제 고고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형만님께서. 금요웹툰 외모지상주의 가도브하이스쿨 스위트홍과 경쟁하시다니 후덜덜. 아니요. 경쟁하려면 제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른 빨리 조회수 늘려주시고요. 조회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우리 박태준 작가님 우리 용재영 그리고 칸비. 이분들하고 경쟁하기에는. 모두 전교 1등하고. 한 270등하고. 경쟁한다고 모르진 않아요. 원래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270등이지 전교 1등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효님도 270등이죠. 두 중에 어느 쪽이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벌써 82명이야? 그러게요. 진짜 많이 들어오셨다. 순식간에 들어오셨네. 그런데 현재 라이브 채팅창에는 80명의 분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웹퀸 시장 동향 분석을 하기 전에. 네. 홍란재 박사님이 이 얘기를 오늘 가져오신 맥락이 좀 궁금해요. 맥락이요? 근황 없이 해요? 근황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이게 너무 친숙해져서. 이분의 근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네. 저 근황 있어요. 네네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처음 배웠어요. 1주차. 5회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1주차를 했습니다. 진짜 그거 듣고 너무... 왜요? 소문 들어줬어요? 내가 들었던 소문이 이거예요. 눕는 법과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아니 바닥에 눕는 법을 배우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이 정확히 뭡니까? 어떤 겁니까? 알렉산더라는 분이 만드신 근육을 이완하는 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의 몸의 균형을 찾는가. 아, 몸의 균형?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균형이 항상 흐트러지게 앉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저 항상 증명사진 찍을 때 오른쪽 어깨를 좀 내리세요. 뭐 왼쪽 어깨를 조금 드세요.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삐뚤더라고요. 아, 어떤 분들 지금 아시네요. 연기자들도 많이 배운다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원에서 말하는 뉴트럴 포지션 같은 건가? 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건가?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이완시키면서 내 몸의 어떤, 내 몸이 그러니까 어깨가 어디 있는지의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아요. 내 어깨 여기 있잖아. 네. 어깨 있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지 않아도, 먼 곳을 쳐다봐도 아, 내 어깨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있고 아,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올라와 있구나. 뭐 이런 식의 감각을 일깨우는? 사실은 내가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약간 웃으면서 설명했지만 처음에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동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내 몸과의 대화거든요. 아, 네. 내 몸하고 구석구석 소통하는? 네.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비슷한 거 같아요. 간단하게 뭐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꿀팁 좀 알려줘요, 꿀팁. 내 어깨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선은 누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러 보나요? 이렇게 불러 보나? 누워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요. 이렇게 눕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팔을 다 이렇게 올려보아라. 그런 다음에 양팔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누워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 어깨와 팔꿈치가 누운 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90도로 딱 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누우셔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한쪽 어깨만 아프실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그랬어요. 제가 오른쪽 여기 어깨가 이렇게 양손을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누웠는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안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노안이 어깨로 와요? 노안, 노안. 아, 노안. 40견.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다시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팔을 들고 양쪽을 들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 서서히 내려서 90도로 했는데 어깨와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나 뭔지 알아? 네. 나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요. 운동할 때 알아요? 응. 그렇게 해보랬는데 어깨가 아파서 이미 신임이 갔죠. 아, 아파요. 약간 점집 같은 거구나. 오, 너무 신기해. 나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알렉산더 테크닉이 내게 필요해. 네. 네. 그래서 누운 다음에 이렇게 아, 어느 쪽 어깨가 아프구나 라고 하면 이제 편안한 자세로 팔을 이렇게 배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아니면 양 옆에다가 그냥 가지런히 놓든지 해서 눈을 감던지 뜨던지 하면서 내 얼굴에 편안함, 내 미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그냥 넓어지면 웃기겠는데요, 요즘? 네. 그러니까 이 표정에서 얼굴에 힘을 빼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거 너무 공감 간다. 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내 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쭉 목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목이 길어져도 웃기겠는데요? 네. 그리고 척추와 등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것도 웃기겠다. 네. 왜 자꾸 웃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도 아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이렇게 펼쳐놓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척추가 똑바로 서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넓어진다라는 느낌과 함께. 내 허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골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쭉 늘어지는 느낌을 가져봐라. 그럼 이제 피카츄처럼 라이츄를 진화하는 거예요? 3단 변신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후리자, 후리자 3단 변신같이. 아니 거울도 없고 그냥 누우면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파켓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누워서 청추를 하면서 따라해보시면. 자기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우스운지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몸이 이완이 되는 걸 느끼고. 어디가 좀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편하고 내가 추한 모습을 내가 안 봐서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는데. 좋은데? 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 봐요? 이상한 소문 들으셨죠? 아니에요. 저는 좋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냐면 만화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언제부터 앉아 있었더라라는 느낌이 아련할 정도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한 가지 느낌이 듭니다. 내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설마. 진짜. 내 어깨, 내 허리, 내 몸이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나는 그냥 그리는 기계인가. 근육이 약간 마비 오는 것처럼. 상대. 근데 만화가들이 오래 작업을 하면서도 자기 몸을 망치지 않으려면 맞아요. 맞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 잘 있니, 어깨야? 내 골반은 잘 계시니? 이렇게 하고 있지? 원래 몸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요?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분들은 요가로, 누구는 필라테스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더 테크닉이 작가들에게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난이도 0이에요. 빵! 저는 지금 그, 저는 지금 딴 걸 배우고 있잖아요. 네. 탭댄스. 저는 탭댄스를 배우고 있죠. 오랜 수고한. 저 이 얘기하면은, 교수님이 좀 미안해하실 것 같아서 안 얘기했는데 이게 할까 말까. 뭐, 맨날 그러면서 할 거잖아요. 뭔데, 뭔데, 뭔데요? 아니, 자꾸만, 자꾸만 저희가 연구실이 바로 옆이거든요. 들리죠.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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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소리지? 교수님이 지금 드럼을 치시나? 비슷하죠.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그럴만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 탭댄스구나. 죄송합니다. 어머, 연습을 이렇게 오래, 열심히 하고 계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악기든 뭐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너무는 아닌데? 진짜 춤바람 나시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탭댄스는 이름이 댄스지만, 저의 근황이네요. 탭댄스는 이름이 댄스지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플레이, 연주라고 해요. 그 악기라고 생각해요, 악기. 그래서 내가 드럼 소리를 들었구나. 그 신발을 악기라고 생각하고, 그 춤도 춤이라고 안 하고, 연주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오래 쳤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이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마감하다가 힘들면 한 번 연습하고, 탭댄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드럼하고 거의 같아요, 계열이.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홍란진 선생님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저 반드시 배워볼 거예요. 다음 기회가 온다면 꼭, 만화가 분들, 웹툰 작가 분들, 정말로 한 번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전 굉장히 도움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소리가 음악 소리 같아요. 계속 연습하셔도 돼요, 진짜. 연습 안 하실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꼭 실력을 빨리 쌓아서, 소음이 아닌, 소음 아니었다니까요. 연주로처럼 들릴 수 있게. 그러니까, 아, 드럼을 연주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지 마세요. 안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 좋게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은 어디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나?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교양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현재 108명 와 계시니까요. 과연 오늘 웹툰 산업 동향에 대해서 왜, 어떤 연휴로 우리 홍란지 특파원께서, 홍란지 리포터께서 준비를 해오셨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고, 네. 제가 리포터가 됐네요. 원래 오늘 보타이 같은 거 메고 올라 그랬는데. 아, 그럴 걸 그랬나요? 네. 홍란지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웹툰 시장의 동향이라니. 갑자기 왜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나가기 전에도 제가 약간 문제의식이나 혹은 이 현황이 되게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는 웹툰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요즘 웹툰 산업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나는 그리고 매체에서는 선택해서 연재시켜준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신 거군요. 근데 그것도 연구 주제예요, 확자에? 음, 현황 파악이죠. 현황 파악.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오호. 네. 어떠한 현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바는 뭐지? 가령 이렇게 뭔가 다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에둘러서 이 현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는 신기하게도 에이전시가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굉장히 모호해라는 식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면 왜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할까? 그 이유는 어떠한 변인들에 의해서일까? 이런 거군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와계신 115분께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웹툰 쪽에서 일을 10년, 11년째 하고 있어요. 가장 제가 분노하거나 속상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카도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이번에 어디에서 뭘 한대. 이번에 어떤 업체가 뭘 했대. 너무 수없이 많은 카도라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카도라를 말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가보면 본인은 지가 겪은 일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용어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어떤 시리아다 말고 진짜 얘는 끼어리기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 웹툰 작가처럼 각계의 격파, 각자 도생하는 업계에서 지망생으로 살다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고통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아, 맞아요. 내가 지금 남들이 알고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사실일까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 물어볼 데도 없잖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디 소속돼야 되나 커뮤니티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들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시죠? 가짜뉴스. 카더라. 카더라. 혹은 루머. 혹은 스캔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믿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하면 이런 학자가 제대로 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이건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에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걸 가져와 주신 거예요. 아, 네. 네. 약간 검증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학자의 윤리가 그런 거랄까요? 학자의 윤리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검증된 부분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100이면 100을 전부 다 시원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검증된 부분을 얘기하면 한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저희 팟빵의 게시판 댓글이나 혹은 지금 현재 라이브에서 채팅창에서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런 걸 쳐주시면 저희가 지금 모르면 모르겠다 하지만 알아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의 위험이지요. 네.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하시죠.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연구는 우선 이런 현황 파악부터 시작을 했고요. 웹툰 시장이 어떻게 되어있냐.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웹툰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웹툰 생태계에서 창작자 이외에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 계실까. 선택 떠올리면 누구? 담당자. 담당자. 이런 분들 때하고 떠올리겠지만. 그렇죠. 아니면 웹툰 매체. 그런데 더 있더라.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저희 학생들만 두고 보더라도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게 되는 혹은 에이전시에서 연락을 받아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에이전시에 연락을 받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웹툰 작가 실태조사 같은데 굉장히 많이 설문 문항을 만들러 참여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에이전시와 연관을 맺고 있는 작가 분들의 그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적을 줄 알았는데 34.23%나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표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웹툰 작가가 몇 명인지조차 우리는 파악이 좀 어려워요. 추산할 뿐이죠. 그래서 그냥 파악 정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죠. 연재 중인 웹툰의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휴제 중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난 웹툰을 한 번 그렸지만 더 안 그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추산하는 방법조차도 모두가 방법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실태조사는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주신 거고요. 그 안에서 34.3%의 분들께서 에이전시를 끼고 있다.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는 생각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온 걸 보고 요즘에 굉장히 에이전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이들의 담당 업무는 뭐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있지? 라고 해서 우선 문원조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에 웹툰 에이전시? 만화 에이전시라고 치면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명칭이 다른 이름이죠. 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조사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지 하고 들어가 보면 에이전시의 업무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을 어떤 특정 플랫폼으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작가나 작품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에이전시들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과연 그들이 어떤 식의 임무를 하고 계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여기 웹툰 작가 실태 조사를 보면 반면에 나는 에이전시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에이전시를 신뢰할 수 없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에이전시가 없어서 그리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런 식의 또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바로 구체적인 수지로 들어가셨구나. 일단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질망생이시거나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셨으면 웹툰 작가 실태 조사 같은 여러 가지 설문지를 메일로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은 휴지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아. 장나진 선생님 팬이라면 피곤해도 설문에 좀 응해주세요. 아. 네. 응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웹툰 작가의 숫자를 다 알진 못하더라도 연재중인 웹툰 작품의 숫자를 봤을 때 5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설문 응답이 왔다는 것은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학술적으로도 유의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너무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네네네. 고기에서. 고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본론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레이 님이 에이전시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종류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 호치호치 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작가님과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0년 전에 작가님께서 연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만화 상황과 만화판 웹툰 산업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만화를 그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체. 근데 그 매체도 많냐 그러면 네이버 다음이 우뚝 있고요. 스포츠 신문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창 네이트 툰도시라거나 이런 게 좀 생기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그리고 저 매체에 넣어서 나를 뽑아줘. 이 양자관계 같은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심플했어요. 중간에 누가 있다 거나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더 도전해봐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심플했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시 그리고 CP라는 것도 있고 CP는 여러분들 저희 웹툰 스쿨 채널에서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거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할 겁니다. CP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고 매니지먼트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끔은 어떤 아카데미나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업체들이 나와 매체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10년 전에는 연재처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작품을 발굴하기도 하고 연재 기획도 하고 그리고 연재처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일을 플랫폼에서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군요. 네. 총 세 가지. 작품 연재, 작품 발굴, 작가님 어디 없나, 발굴, 기획, 이런 작품 할 사람 없나. 이거 네이버 다음이 거의 다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계들을 사실 조금 쪼개어서 보면요. 연재 기획은 기획 창작 개발과 기획 제작 그리고 소재 발굴 채택. 이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뭐 세 가지요. 기획 창작 개발? 네. 하나. 그리고 기획 제작 둘. 그리고 소재 발굴 채택 세 번째. 네.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일이 연재 기획에 관련된 일인데 이거는 프로듀싱에 해당이 되죠. 10년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는데. 많지 않았죠. 그리고 이걸 모두 플랫폼이 하고 있었죠. 플랫폼의 담당자들이. 네.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플랫폼의 담당자가 하는 일이 이 도전 만화, 웹툰 리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의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한 게시판들. DC 만개일도 있고, 루리앱도 있고. 네. 뭐 블로그도 있었고. 블로그도 있었고. 네. 맞아요. 블로그에. 개인 홈페이지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 개인 홈페이지 막 보면서 이 작가님한테 연락해보자 라고 찾아내는 게 이제 작품 발굴. 맞아요. 이라면 담당자가 또 다른 업무를 뭘 했냐면 말씀하신 게 이거죠. 연재 기획. 우리 지금 뭐 예를 들면 학원물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스포츠물이 비었어. 그렇죠. 그런 거. 사극이 비었어.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연재 기획에 해당이 되죠. 어떤 작가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작품 연재를 하는 연재처를 제공하니까 자연스럽게 유통과 거래.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측면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유통할 수 있는 일들을 플랫폼에서 모두 다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당시에 10년 전에 웹툰 매치에서는 큰 부분은 아니었죠. 네. 그냥 JPG 파일을 올리면 끝이니까. 무슨 책처럼 여기저기 보내고 유통하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한 곳에 다 모아두고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좌판을 깔아놓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2017년 이후와 2009년, 10년 이때의 사이에 분기점을 하나 가르고 싶은 것은 2013년이에요. 오호? 네. 2013년은 레진코믹스라고 웹툰 전문 유료 플랫폼이 등장을 했어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레진코믹스를 중심으로 한 번 선을 그어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포탈 위주였다면 웹툰만 보여주는 사이트가 생겼다. 네. 그렇기도 하고 유료로 결제를 해서 볼 수도 있구나. 아, 웹툰은 무료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로 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아시죠? 웹툰 전문 매체 플랫폼하고 포탈하고의 차이점. 이거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레진코믹스 같은 경우 혹은 저스툰, 지금 투믹스도 있고. 흔히 우리가 지금은 익히 알고 있죠. 버프툰, 곰툰, 봄툰, 피넛툰, 탑툰, 레진, 저스툰, 투믹스 많잖아요. 이 곳들하고 다음 네이버. 이 두 곳.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뭐냐면 독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만화를 보는 행동 자체에 돈을 지불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정확히 말하면 포탈이에요. 포탈인데 거기에 웹툰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즉 웹툰을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네이버도 다음도 웹툰을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포탈인데 그 안에 웹툰 서비스가 있는 것이죠. 마치 기사 서비스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유료 웹툰 사이트라는 것은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웹툰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태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다르다 정도를 이해하고 나시면 많은 차이점을 나중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포탈 같은 경우는 거기를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고려처럼 줄 수 있다면 웹툰 전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툰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웹툰을 위해 돈을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번 돈으로 작가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광고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다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거 웹툰을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냐 웹툰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냐 웹툰을 위해 서비스하는 곳이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구도였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네 네. 2013년에 그 상황이 그랬어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 한 거죠? 네.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툰을 연재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맨날 그거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거 때 맨날 물어보거든. 나 무료로 보고 있는데 또 돈을 어떻게 보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렇기도 했었고 이 2013년 전후로 해서 웹툰 작가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가. 그러니까 웹툰 작가님들의 최저 원고료가 얼마인가. 적어도 어느 정도 고료까지는 올라와야 이게 합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긴 해이기도 해요. 그렇죠. 얼마를 내는 게 맞냐. 네. 그래서 최저 고료가 16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와서 200만 원 정도까지 최저 고료가 올라갔던 신인의 고료가 올라갔던 그러니까 MG의 기준이 200만 원이 되었던 그랬던 때가 바로 2013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200만 원이라는 고료. 주 1회씩 총 4회에 200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선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거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잘 한번 고민해봐라. 그걸 기준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가이드를 줄 수 있었던 때가 2013년이었죠. 그리고 연재 작품들이 쌓였고 완결된 작품들도 늘어났고 이제 대중성을 확인받은 작가 작품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강풀이다 그러면. 네. 이종범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신인이었는데 신인 첫 작품이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을 잡고 싶지 않을 리가 없죠. 잡아야 돼요. 후속작을. 이렇게 후속작을 내는 인기 작가를 잡고 싶어요. 잡고 싶죠. 네. 그리고 데뷔작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작가의 작품을 잡고 싶어요. 잡히고 싶다 나는.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 플랫폼에서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검증됐어. 새롭게 올라오는 신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왠지 이 작가, 검증된 작가를 어디 딴 사이트 가기 전에 내가 붙잡고 싶다. 이런 순서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웹툰이 뭔가 영화화 됐을 때 처음에 강풀 작가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화가 됐는데 사실 기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강풀 형 듣고 있죠? 쇼쇼하게 망했지 뭐. 알고 죄송해요. 그런데 도영이 형, 강풀 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드라마로서 약간씩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러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그리고 또 점점 더 이제 웹툰을 어떤 원작을 삼아서 2차적인 저작권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이 활발해지던 때가 2013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네이버와 그리고 다음과 레진이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게 돼요. 그 당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독자들도 막연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 시티켓? 다음이지. 조석? 네이버지. 이런 식으로 약간 실제로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 당시 초기 독자님들은 왠지 이 작가는 이 사이트의 간판 이 작가는 저 사이트의 간판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느낌을 갖고 계셨죠? 실제로 그런 느낌만 있지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우리 스위트홈. 네. 김칸비 작가님. 스위트홈의 작가인 칸비. 칸비가 원래는 저거였죠? 팀 겟네임이라는 2인조로 그랬죠. 다음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였는데 교수인형 같은 거 연재하다가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할 때 죽은 마법사의 도시라거나 이렇게 할 때 당시에 무슨 작품이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심지어 이런 검색어가 올라올 정도였어요. 팀 겟네임 이적 사건. 다음에서 네이버로 연재철을 옮긴 것도 아니에요. 다음 연재철을 그냥 정한 건데 이적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 이적이라는 말이 거기서도 또 보통 이적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거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게 옵니다. 우월한 하루 때였나 보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작가와 플랫폼을 붙여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매체 입장에서 이 작가님이 다른 데 가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매니지먼트라는 발상을 떠올린 것 같다라는 고식인 거군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 전후이겠죠. 그러니까 유료 전문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해외 시장을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 그리고 작가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작품 관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본격적으로 필요하던 때 왜냐하면 경쟁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작품 작가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겠죠. 그렇겠죠. 위기를 감지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다음 둘만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몇몇 업체들이 네. 레진을 필두로 해서 레진을 필두로 해서 성적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살짝 그렇죠.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플랫폼에서는 그 이전에는 연재 철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품을 발굴하고 연재 기획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IP 사업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되는 것 같고 IP 사업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IP 사업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맞아요. 지적 재산권이라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화가 나왔어요. 만화를 팝니다. 이거는 그냥 만화를 파는 거죠. 근데 그 만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캐릭터도 있고요. 만화의 원작 스토리도 있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하면 그거는 IP 즉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여러 방향으로 OSMU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IP 사업이에요. 미디어 믹스 사업들. 그렇죠. IP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갖고 있죠. 근데 작가가 혼자 만화를 들고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만화를 내가 닥터 프로스트를 들고 게임 회사를 찾아가. 게임 만들어주세요. 어디 가. 드라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막 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작자님 그 IP를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뛰어갖고 드라마와 게임화 등등등을 한번 해먹었습니다. 저에게 살짝 커미션만 주세요. 이걸 하는 데가. 네. 중개 업체인 거죠.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일을 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훨씬 더. 많았죠. 네. 더 많아지진 않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플랫폼에서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즉 네이버와 다음이 혹은 레진이 혹은 투믹스가 직접 우리가 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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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연재한 이 A라는 작가의 작품을 갖고 우리가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전송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레진의 이름을 달고 어디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진출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위임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에서 작가와 작품 매니지먼트 사업과 그리고 IP 사업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사업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일들에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작가를 관리해주는 그런 그리고 혹시 작품을 관리해주는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점점 할 일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시기가 바로 2013년 이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업무들이 처음에는 프로듀싱 정도였는데 프로듀싱. 네. 프로듀싱과 매니지먼트 일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고 IP 사업에 대한 중계 같은 일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신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매체 담당자나 PD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프로듀싱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웹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PD하고 소통을 하면서 수정을 계속 요청을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 어디는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프로듀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종류의 것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웹툰을 그리면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웹툰이 재미있으면 연재시켜주고 재미없으면 그냥 연재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2013년 그 지점을 시작으로 프로듀싱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인 작가를 만나서 PD라는 분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쪽 BL을, GL을, 학업물을, 백합을 그리려고 하는데 작가님 있으세요?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소위 만화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프로듀싱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 전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역할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 2017년 이후를 또 중요하게 분기점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17년. 지금 2000년대 초반, 13년, 17년. 네. 2010년대 초반, 2013년 이후 그리고 2017년을 또 분기점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이 원래 다음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다음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속해 있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웹툰으로 돈 벌지 않아도 됐죠. 됐지. 웹툰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안에 있었고요. 다음 웹툰은 다음 안에 있었어요. 네이버 전체가 돈을 벌어서 네이버 웹툰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다음 전체가 돈을 벌어서 다음 웹툰을 운영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2016년, 2017년도에 각각 다음 웹툰 컴퍼니와 네이버 웹툰이 분사를 하게 되죠. 분사. 네. 주식회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연관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생활비 제가 걱정 안 하잖아요. 저 용돈만 잘 쓰면 돼요. 내 몸 하나 건사만 잘하면 됩니다. 엄마, 나 준비물. 그러면 돈 주고. 그렇죠. 살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도 자립해야지. 알아서 벌어서. 자, 그러면서 자취방으로 막 밀어넣은 거예요. 이제 나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알아서 돈 벌어서라. 알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샴푸값 걱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반찬값 걱정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유가 요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한테도 나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새가. 모양새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사를 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아이가 점점 커져서 우리 집이 너무 좁아졌어. 그치.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너도 지금 다 커서 너무 거대해졌으니 우리 집이 너무 비좁구나. 이런 경우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가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분사를 시키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른의 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네이버도 다음도 웹툰이라는 파트가 하나의 파트에서 하나의 회사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나가라는 말이 너무 심했나 보다. 죄송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독립을 하게 되면 뭘 합니까? 뭘 하는지 아시죠? 독립해보셨죠? 네, 그렇죠. 뭘 하나요? 뭘 붙여하죠? 독립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집 알아보야죠. 집 알아보고 일단 생활이 시작됐으면 생활비 걱정? 그렇죠. 생활비 걱정을 하죠. 생활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일을 하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쓸데없는 거를 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즉 생활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이버 웹툰도 다음 웹툰도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까? 자립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게 이후에 웹툰 시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측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디즈니나 굉장히 많은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이 콘텐츠로 많은 부가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산업적인 우위를 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역시나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에서는 그들의 어떤 그런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품을 수 있었던 저도 그렇게 봅니다. 비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학자로서 파악한 것들과 업계의 분들을 만나봤을 때 내가 이제 쭉 들어봤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 애가 나이가 쭉 들고 오는데 가만히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최고의 붐을 만약에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허벅지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넷플릭스 또 뭐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같이. 제일 세계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는데 콘텐츠를 갖고 있네. 그런데 우리 지금 내 안에 우리 집에 네이버에 딱 봤더니 콘텐츠를 갖고 있네. 이거 잘 굴려보면 너 지금 엄청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야 한번 너 나가서 뛰어봐. 이런 거 분상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미래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건 모든 콘텐츠 업체들의 욕망일 거예요.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는데 그것을 작가님들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걸음망이 하나 더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수급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네. 작가님들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작품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C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방송. 아. 근데 CP라고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CP라고 CP에 대해 다룬 클립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 카늘에 보고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큰 설명을 좀 해놓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시장 규모를 확대해서 투자를 계속 연속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이 콘텐츠 업체들이. 네. 왜냐하면 자립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본인들이 굴릴 수 있는 돈을 크게 키워야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고 더 큰 사업을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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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굉장히 포털사이트에 소속이 되었던 이 웹툰.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카카오페이지 이런 카카오 페이징점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우선 네이버만 보자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시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죠. 작품이. 그렇죠. 막 매달 몇십 개씩 신작이 들어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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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 그 웹툰 매 요일마다 웹툰 이게 스크롤을 한 두 번 내리면 끝이 보였거든요. 네. 그 연재 중인 작품들 목록이 세 번 네 번을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웹툰이 나와. 매달 신작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부터 키울 거다. 웹으로부터 투자 받았고 앞으로 우리 작품 엄청 키워서 늘려서 이거 가지고 뭔가 해외에도 내고 IP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영어 만들고 할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거 지금 네이버도 다음도 다른 데서도 조금씩 제대로 그냥 요이 땅 한 거예요. 요이 땅. 맞아요. 그게 2017년 정도에서 최근 3년 사이에 갑자기 작품이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어? 넷플릭스 보자. 우리도 지금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억씩을 풀었어요. 아시죠? 네. 네이버 웹툰이 여러분 수천억씩을 계속해서 투자했어요. 투여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에 라인 웹툰 깔고 우리는 무조건 웹툰 펴면 네이버 보죠. 그렇죠. 다음 보고. 다른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넷플릭스 보고 웹툰 안 봐요. 근데 거기다가 웹툰을 보는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쪽. 그 다음에 북미. 중국은 좀 힘들었지만. 네. 힘들죠 아마. 중국은 힘듭니다. 힘들지. 유럽 이쪽에서 이 웹툰을 보는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씩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얼추 뭐가 나온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쫙 키우는 거지. 그게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네. 우선은 또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관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라인이라고 하는 해외 서비스가 카톡과 같은 해외 서비스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인기 작품들이 뭔가 그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보여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라인 웹툰이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현지의 작가들이 많이 올라왔고. 네. 현지의 작가들도 일부러 발굴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는 방법 그리고 현지의 작가들을 많이 작가풀을 키우게 되면 이 세로 스크롤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툰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덜 거치고 학습을 좀 덜 하고 나서 그들에게 딱 심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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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작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각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각 에이전시가 어떤 작품을 갖고 있을까? 어떤 작가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러면서 에이전시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늘어나게 됐고 에이전시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됐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업화된 여러 가지의 사업 체계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시 Because of the